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체디가 읽어주고 또 체디만의 답변이 듣고 싶어 보내봐요 여자는 달을 보며 말했다 오래전 일본 소설가 하나가 쑥스러웠던지 I love you를 오늘 달이 참 박네요 라고 변역했대요 남자는 귀엽다며 웃더니 오늘 참 달이 박네 라고 말했다 이 글처럼 만약에 체디가 I love you라는 말을 번역한다면 어떻게 할건지 궁금해요 체디 오늘 달이 참 박네요 저만의 답변 저는 I love you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부피는 말 안해주면 잘 몰라 표현해줘야 돼 말아먹게 해줘야 돼 달이 참 박네요 하면 할 수도 있어 I love you 나도 좋아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참...